짜파게티 짜파게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파게티 짜파게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것은 짜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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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바사 소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시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소리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좀 조용하게 먹을게요 갑자기 짜파게티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해봤어요 파김치를 태어나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 한번 먹은 파김치가 먹다가 목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파김치랑 짜파게티랑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바사예요 킬바사 오늘 마실 음료는 없어요 여러분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데코였으니까 좀 치우고 진짜 맛있게겼라고 이 김치도 먹어볼게요 고기 너무 맛있어졌네요 진짜 맛있다 네모 밤 좀 먹어볼까요 아 진짜 그 초등학교 때 먹고 오랜만에 먹어본건데 떨리네요 조금 맛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향이 너무 쎄 파의 향이 너무 쎄요 같이 먹을거 맛있다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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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 맛있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타르타르 소스 킬바사 먹으려고 근데 제가 킬바사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꼭 유튜브 보면 먹고싶다라고 이게 진짜 되게 짜거든요 이렇게 칼집을 내놓고 물에 4번이나 20분 동안 끓였는데 그래도 짜기만 해봐 아 맛있다 안좋아 오늘이 안좋아 아 아 괜찮네 킬바사 소시지 아시는데 짠 분들은 이렇게 칼집 내놓고 끓는 물에 20분 정도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말도 안되는 기름이 둥둥둥둥 나오거든요 맛있나 맛있나 아 그치 맛있을까 아우 어떻게 다 굳어가지고 왜이래 떡이잖아 이정도 떡 아니에요 우와 맛있어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한 18시간 정도 구운 거 먹어가지고 아 지금 완전 맛있어 왜 다들 짜파니티를 파김치에 먹는지 이제 알꺼야 음 시실버스 여기 케이바사는 막 불닭소스 같이 드시는데 타르탈 소스에 드셔버리면 진짜 맛있어요 케 bị사 먹방을 종정 해봤지만 이렇게 잘 어울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하는데 여기 또 있어요 들어 Mighty notion 이번엔 팔김치랑 계란을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아무래도 아저씨가 필요하겠죠 와 진짜 맛있어 와 정신없어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아 으후 잠깐 아이셔 뭐야 음 음 아이셔 필요하셔야 하는데 여기 음 맛있어 으흑 으흑 예쁘게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예쁘게 에어 깨끗해 파김치 더 가져올게요 여러분 깔끔 여러분 파김치를 그냥 여기다가 다 얹어서 왔어요 어차피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참고로 이 파김치는 종갓 종갓 종갓집 파김치 파김치의 강렬한 향이 짜파게티의 무난한 느낌과 너무 서로 사면띠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와 이런 맛이구나 맛있어 아 갑자기 물리네 좀 물려요 하.. 왜 이럴까 나는 역시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면 좀 물리는 거 같아 뭐 먹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끝이요 와 진짜 맛있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나 미쳐버리겠어 지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아 으응 으응 파김치랑 짜파이티 보통 4개가 아니야 와 음 음 음 음 음 드디어 찾았다 좋아 근데 보통 유튜브보면 얘랑 체다치즈랑 같이 먹는데 쓰읍 타르타운 소스가 좀 많네요 맞아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시털이야 으음 으음 음 음 저 이렇게 질렸어요 이제 그만 먹을래요 파깅치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향이 너무 싫어요 갑자기 싫어 싫어 맛있었는데 갑자기 싫어 싫어 싫은 거 같아서 파깅치 별로 싫어하는 거 같아요 아 뭐지? 아 안 누워? 짜파이티도 지금 다 퍼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아 벌써 먹었어 진짜 아파 맛있어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이 없네 아 조금 남았는데 뭐 먹을래요?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먹은 걸로 해줘요 아 배불러요 마이셔 아 이거 얼음도 이렇게 신데 애들이 어떻게 어? 아 여보 오늘도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정말 너무 잘 먹었고요 분명히 파김치랑 같이 먹었는데 속이 왜 이렇게 느끼할까요? 제가 지금 동이 뜨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봐줘 자야겠어 잘게요 안녕히 계세요 물 뭐 이렇게 해야 돼 얼른 всего 우와 λ sen 네 챙겨otive only 아 감사합니다.